방문, 정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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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적 50년 살았어 보라살줘어? 제일 고향이다. 제2보역사 부산서는 18년 살다가 일봉서는 10년 살다가 1번요? 다음날 해온다가 3년 살다가 2동 1호 딱 좋네요 여기 가서 알아듣고 맞지기 대통령이 왔는 곳이라네요 아 여기다요 아래 직접 갔다 봐야 돼 1,2동원 방태통기 직접 주문을 했잖아요 예ERE 방태기 비에 왔는데 딱 보고 1동 덜어보고 나 왔어요 그 때가 이제 뼈감고 가다가 이 맛을 만나면 딱 보고 오우 좋다 물에 알수않고 물에 알수않고 막대기 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걔레올라산나 봐 하하하하 사회가 진척이옵니다. 그러면 나가시면 계실때 뭐 하시나요? 딸래집이 뭐 딸래집이 뭐 봐도 딸래집 근처로 아참이 지금 근처로 올라가는데 나도 집한테 돈이 하는 거라고 말해줬어 도와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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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 번에 손감대를 보면 다 한 번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게 떠오르지 자꾸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꿈도 아닌데 자는 뭐 소리가 듣는 게 엔진이 하고 좋은데 엔진이 하고 좋은데 엔진이 하고 좋은데 엔진이 아니고 거기서밖에 안 좋은데 누가 볼 수 없겠나 엔진이 하고 좋은 거 같은데 처음에 한 번 놨다가 화면의 생일이 되실때 그 막을 좀 하고 번수도 쉽고 거기 뒤에 말은 뒤에 그게 따살어중 이거 뭐냐 뒤에만 있다고 진동을 많이 못 치고 올라갔다 아 아직은 그런지 지금 한 사람도 없고 내가 할 때 하나가 진열을 하는 게 뭐죠 낙정사랑 그럼 그냥 딱 타고 있어 동양사는 한 번에 오시면 입탈가 벌어져요 70일은 뭐 4척이야? 할 때까지 질렀어요. 왜요? 할 때까지 가야지. 한 번에 가면 안 되나요? 혼자 살이요? 혼자 살이 변하네. 아, 좀이나 한 번 살고 있잖아. 내가 몇 척 있어봐도 못 살고 있잖아. 나는 5년 살고 안 그래. 이 김죽건 얻어가지고. 햇밤에 살아도 김죽건 아주 얻어. 맞으세요? 내 집이 3밥. 내 집이 사람인데 다. 내 집이 3사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에 3척, 4척은? 내 집이 많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고리고 왔어. 집이 있는 사람들은 1층, 2층. 1층에 위에서 놓고 가면 지하실이 있어가. 옛날에 연탄 때 왔거든요. 그리고 연탄 창고가 지하실이 연탄 창고 때가 그리고 지하실 창고를 있어갖고 집이 있는 사람들을 1층을 많이 줬어요. 네네. 바로. 우리 부산서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이 도일도가 백댕댕댕댕댕댕. 대화하고 똑같네. 도일도가 밑에 주택에 살다가 그 집에서 3동 살면 내가 얼마나 꼴치러 가. 왜 안 올라와가지고 도일도가 그랬어. 금방 보랬지. 도사에서 올라와가지고. 45분은 나랑 여왕을 왔어. 부산 안에 들어가서 35분은. 45분. 이제 마구 45분. 네. 내가 지금 보림없이 이 처박기가 있지. 여 띠우 할머니도 많지. 그 사람 많이. 자주 대화하시고 해. 요 밑에 보면 양논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 띠우지 믿는 사람도 맨날 우리 집에 다 같이 먹고 그래. 이세돌아가 너무 좋아가. 여기 5대가 이런 호텔을 믿는 곳이야. 처음에는 여기가 진짜 좋았죠? 좋았지. 사촌 홍대기 몸이 철철 나오지. 전기복이 한 번 확 나오고. 얼마 정도 좋더니. 원래 이런 때가 있네. 원래 느낌 있어. 냄새 안 나고. 아유. 그리 엉크한 거지. 그리 막끼가 살다. 이 집에서 살았거든. 여기 동네 아파트. 여기 옛날에 띠우지 부르샤입니다. 여기 트라빈촌인데. 이거 젊어야 돼. 홍코박이를 사다 보이소. 여기 정말 좋아해. 이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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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요? 아. 아, 여기. 아, 좋네. 그럼 네. 그는 한 번만 더 모여가지고. 놀이도 하고 이래. 뭐 아냐. 줄 쳐놓고 놀이 하고. 놀이 하고. 뭐, 뭐. 상수도. 여기 아파도. 그 아파도. 그 아파도. 그 아파도. 그 아파도. 이 아파도. 이 아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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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이래, 포트 칼집이, 칼집이 있는데 그 권리가 너무 좋은데 칼집이 있잖아, 칼집이 많이 남대로 오면 돼. 53년생이니까 51건, 6살, 7살이었지. 여기 놀이터로 끄는 게 전체는 노랫혀있어. 전체는 노랫혀있어. 우리 어릴 때 노는 게 그 컷을 챙겨. 상백한 그림 안에 그려놓고, 그 티가 갖고 하고, 삼치기, 1, 2, 3, 홀짝, 홀짝도 하고, 홀짝 같은 거, 포슬치기, 홀짝 이런 거. 딱히 그림, 그림 많이 나오는 거, 글자 많이 나오는 거 해갖고, 이기고 하고 하는 그런 거, 놀이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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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검린 자체가 이렇게 됐어. 3분의 1을, 그래, 13병을 줘면, 그래, 3병 가면, 좀 10병 공짜로 지지잖아. 워세기로 짓는다 카니까, 50년 금지 살았네, 그렇고 살아, 이 말이야. 그러면 세금을 좀, 나쁘게 해줘, 딱히 뭐, 세금이 더 많잖아. 뭐, 아파트 관립이나, 뭐, 지금 뭐 관립이, 뭐, 6, 7천 원 주고 살다가, 최화로 10만원 이상 줘야 될 게 아니라요. 그럼 그니까 세화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10만원 넘치게. 그래 10만원 이상. 우리 좀 더 갈비해. 그래. 더 갈비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최화로 일해지지. 지금 최화로 열이고 푼 것부터 지 줘도 주마. 그나마 우리가 좀 살겠단 말이에요. 우리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평생을 50년 전 이 사람을 들고 살았는데. 저 cara 내는 사람과 땅 바래요. 아따 hen이 빨리 물고기 하네. 저는 여에 날이 안정이니. 태현하여 이 수지혁이 부상자입니다. 남산에 일으키는 곳의 한단 말이에요. 시dicombehe. 위원한 곳에서 날려줄게요. 위원한 곳에서 날려줄게요. 위원한 곳에서 실리기가 돋고기를 빙니다. 위원한 곳에서 만나요. 아침 일찍부터 이사 나가는 소리에 내가 잠을 깬다 하루에도 몇 집이 이사를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사 거진 다 나갔고 몇 집 안 남았을끼라 이사 이십대 후반에 들어와가 한 오십년은 살았다 내 죽을 딴에는 아무 일 없이 여기서 살았으마 개띠 아이고 나가라 가나 이 늙은 할마시가 방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다 늙어 빠진 할마시가 누가 방을 주나 하필이면 또 코로나 때문에 방 구한다고 내가 심동을 했다 이거 이게 뭐하냐 그러면 내 4년 전에 이 아파트 뒤뜰에다가 담가놨던 매실이라 이사갈 날짜는 잡아놔 구한다고 아이고 더 묵혀야 되는데 그래 얌이 되는데 아이고 날짜는 잡아놔 쟤 구약에 요래 걸러갖고 쟤 매에 남편이 한 명씩 담아가 할망구들 나날 졸라꼬 아이고 왕댕이면 니도 하나 줄까 아 그 뭐 인터뷰 한다고 자꾸 나오라고 해산노 아이고 너도 빠진게 뭐한다고 남사실 입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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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동네 나와도 같이 뚫을 동무도 한개 없고 뭐 그리 급하니 아이고 이 장군 이 장군 장군 너무 감시리 돼야 되는데 아이고 이 흡원을 장애파도 탈구 없어져다가 탈구 다니고 아이고 아이고 보자 혼자 할라카 아 아 인터뷰 하자고 그 그 그 그 그 뭐 뭐 기억이 많이 남는거 아 여 여 여 여 여 전부 다 옛날에는 판자촌 아이가 말이 판자촌 이제 키 들어갖고 키 나가는 그 학부방들이 다다다다다 붙어있어갖고 옆집에서 바구들 끼고 다들 끼고 그래갖고 밤에 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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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도 이 아파트 처음 생길때부터 내가 여기서 살았지 처음에는 애들한테 억샤아 놓고 카카이 만나러 나왔는데 우리가 들어와서 내 부서리 다 하고 20년 상황으로 간부감에 살아왔지 그래도 그때는 서로 돌아올랐고 신생에 가서 심지어 복구 안했나? 에이 그래 그래 에이 재밌었다 뭐 재개발 에휴 시원섭섭하대 그래도 그 50년이나 댕긴네 어딜 다시 빌노 철수야 니 우리 엄마 못 봤나? 못 봤나? 대답 좀 해라 못 봤나? 아이고 아지매요 우리 엄마 못 봤어요? 아이고 어디 갔노 이 양반이 오늘 또 무엇이 가야될긴데 아하 예 안녕하세요 아휴 우리 엄마가 혼자 사시거든요 제가 맞다리라 얘 엄마 모시고 갈라꼬 내가 몇 번 얘기를 했거든예 우리 집에 모시려고 근데 이 양반이 마음이 좀 불편한가 자꾸 차일피에 미루더라꼬예 에휴 어쩌라 카는데 며칠 전에 텔레비전에 우리 아파트 요 앞에 망루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예 아니 그 사람들을 막 잡아가는 기라 혹시나 우리 엄마 그 휩쓸리가 다치기로 다 가면 걱정이 되다 오늘은 내가 우리 엄마 모시고 갈라꼬 막 작전을 하고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웃이 달아나서 해야 될 정도 이 아파트요 내가 쨈맨할 때 와갖고 시집갈 때까지 살았지 아 무슨 소리하노 내가 50이다 아이고 내 동생들이 이어서 태어났지 아이고 가버려 어쨌든 뭐 좋은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다 요 요 차델란드 있죠 여기 옛날에는 주차장이 아니고 보통 흙으로 된 그 놀이터였던 기라 아이고 그 때 친구들 신나기도 하고 그리고 빙글빙글 빙글도니 계단이지요 여기 미끄럼틀 메어로 쭈욱 터내라고 아이고 그때 내가 죽어도 잘 모르고 놀았지 아이고 참 이제 엄마 만나려고 이 아파트 여기까지 그때 그때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돌아가시면 아프지 생각도 나고 막 그렇다 아 근데 이 아파트 뜯었구만 이래 추억할 만한 그런 뭐 내 마음의 고향 같은 거 그런 거 뭐 사라지는 게 내게 빙글빙글빙글도니 계란 돌고 돌아서 빙글빙글도니 계란 돌고 돌아서 빙글빙글도니 계란 돌고 돌아서 고구마살맛이 고구마살맛이 와서 뭐 봐라 빙글빙글도니 계단 돌고 돌아서 승희야 놀자 승희야 놀자 빙글빙글도니 계란 돌고 돌아서 자장면 10키 10분 빙글빙글도니 계란 돌고 돌아서 택배우 빙글빙글도니 계란 우리 동인 아파트가 대구 1호 시영 아파트라며 우와 그때 아파트 당첨된 사람들은 완전 재수감이네 이 동네에 환자집에 살던 피난민들한테 웃음권을 돋단다 잉? 50년 전에 어째 그런일이? 근데 나랑이 그거 하나는 참 잘했네 에이 하나는 아이고 둘은 모르는 소리 무슨 소리고 자 바래이 해방됐지 1950년에 한국전쟁 났지 그때 대구 인구가 3배가 늘었다 아이가 지붕만 얹고 개딱지같이 욕기가 살던 무허가 판자집 정리가 필요했거든 그래서 피난민 정착식 개발사업 개사하면서 시험아파트를 지은기식 1969년 대구 아파트 공동주택 엄청난 문화적 충격 최고로 놀라웠던 게 뭐였는지 알아 저요 수세식 뼈옹기 빙덤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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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수세식 뼈옹기 구경하러 오고 난리가 아니었다니까 13평 아파트에 왕이 두 칸 부엌 갯 열차 아궁이 산아빠 터링을 돌아가는 나선영 계란 나의 살던 고향은 동인동이 편도행 결란 식품 오숨 오숨 보여 살던 고 신성댕도 날아올라 풍풍한 동네 그 속에서 올 겨울 살아갈래요 야들아 야들아 퀴즈타 그때는 있었고 지옥은 없는 사라져가는 것들은 알람살랑 딸략딸랑 두부장수 종소리 옆집 순위 리코더스토리 이거 이거 시서소리 저리야 공바로 사네아들 공사면서 떠드는 소리 와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잡독이 해치는 소리 야이 너무 짜러 엄마들 야단치는 소리 띠링띠링 띠링띠링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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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사라져가는 것들은 그 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는 사라져가는 것들은 달자를 깨우던 심선뱅이로 울음소리 그릇특이로 남아있는 일곱 그루 히말라야 시이다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을까 오래된 아파트 그거야 오래된 아파트 아 그거야 빈민들 거주지 않니겨 거거거 위험하자 이거 그거 병물이야 이거 병물 나 아까 못올리게 사라져가는 걸림돌 아닙니까 걸림돌 시급비 절거 해야됩니다 철거하면 주민 지지도 딱 올라가는 거 아시죠 뭐 쫓아낸 시위하는 당신들 때문에 공사 얼마나 지연됐는지 아는겨 뭐 집은 돈이 아니라고 뭐 집은 인권이라고 그래서 현대적으로 나가 살기가 살기 좋게 지어줄란게 이 말이라 집은 인권이니께 인권절들 누리고 사시라고 집은 인권이니께 인권이니께 미지, 여짓댕. 동물이에요. 동물. 사람 나고 돈 낫지, 돈 나고 사람 난다. 사람 나고 돈 낫지, 돈 나고 사람 난다. 사람 나고 돈 낫지, 돈 나고 사람 난다. 시간 속에 낡고 달아버린 용인아파트 단단하게 지어 못 하나도 안 들어가던 콘크리트 벽은 금이 가고 부서지고 벽 사이로 보이는 붉은 철근 갈라진 벽 틈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벗겨진 페인트칠 조각들이 바람에 부서지고 나무 현관문은 모두 다 철문으로 교체되고 덩그만히 남겨진 자선거에 켜켜이 쌓여간 먼지 자식 기다리는 어미처럼 말없는 인사의 엉덩이 마시리다 시소 타고 공 찾은 아이들은 울면서 양논으로 가고 오랜 고향의 기억들과 기인 이별을 준비하는 그러고도 남은 갈 곳 없는 사람들 시간보다 매직 한 구도 타고 공änner 사는 사는 것 분위기 왔습니다 어디로 갈 거나 지금 당장 어디로 어디로 갈 거나 아이고 그 젊은 작가 양반 고맙소 이 문비를 뚝 만들어주고 나는 공사장에서 떨어져가 이제 내가 묻고 살기가 막 막 해들었고 가족들은 사방으로 불뿐에 흩어지고 겨우 겨우 이 한 목숨 유지하고 살아버렸어요 평생 기초 수급자로 월세 10만원 관리비 만으로 겨우 겨우 살아왔는데 인자 어디 가서 살아야 될지 아이고 그러나 이 문비를 내한테 은감생신이라 그래도 받아보이 기분은 좋다 한남숙 아이고 4월에 파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새 아파트 지금 와봐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이제까지 고생하고 살았는데 나도 남들면 그렇게 새 아파트 살아봐야 될 거 아이가 그런데 집 지을 동안에 내가 살 집이 문제라 LH공사에서 집을 구해줬는데 아니 그 갈라 칼까 내 단위는 직장하고 너무 멀어도 너무 멀어 그래가 막 못자겠나 내 돈 좀 데리가 다른 집 구해갖고 수리를 싹 해가 들어간다 아이가 그런데 내 통구도 내 돈 언제 갖고 이사까지 가야되나 이런 생각도 들긴 더 없다 아니 뭐 내 돈은 새 아파트 가니까 막 기분도 좋다 일단 상관없어 아이고 그 무슨 냄새가 아이고 어떻게 안 쓰던지 불합겄다 아이고 이 참 흠 그 쟤는 그 야간흡소에서 기딱 치마 묵고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는 나는 서울로 부산으로 많이 굴리 땡기던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번 나갈까 말까 합니다. 아 그래도 여는 월세 관리비가 싸가지고 겨우 살만한데 여 재개발되면 집주인들이야 참 좋겠지만 여 사는 사람들 65%가 최하급 영세민들이래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디가 살고 갑자기 내가 마지막까지 몰려가지고 막 매올라가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 카는데 수도도 다 끊어보고 저기도 다 끊어보고 그 엄청 올라가는 그것도 못 올라오게 봤고 게다가 코로나 그 카면서 사람들을 모이는 것도 못 모이게 하고 그러는데 저것들은 용역 수백 명씩 동원회가 감기 집행시키고 폭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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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법은 없는 깁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동인동인 열한 십구 오순도순 열한 십구 오순도순 모여 살던 고 신천 백로 날아올라 꿈꾸던 동네 신천 백로 날아올라 꿈꾸던 동네 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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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갈래요 원한 앵무 할아버지는 오늘도 여전히 앵무의 몰이를 수고 여전히 고 아비로 가면 우편부를 오르는 나라 키낮은 담벼락으로 각가지 화분을 올려두는 이가 있고 이른 아침 동네 예술가들과 함께 만든 행복정원에 물을 주는 이가 있고 짙은 잉크빛, 나팔꽃 화다파들, 덩굴손을 감아 올리고 잎사귀에 가려진 붐꽃, 모가지를 틀어 얼굴을 내민다 화분마다 다 양파 꾹꾹 눌러 심고 문처 가지 보살이 말리며 겨울 체비하는 할머니의 얼굴 주름 깊고 무심하다 떠나지 못한 이들의 집집마다 노란 불이 켜진다 떠나지 못한 이들의 집집마다 노란 불이 켜진다 도민의 품은 꼴망이, 절망이들의 자궁 어두운 밤 해를 품었다가 도해되는 뜨거운 바다 누가 감히 탯줄을 끊으려 하는가 누가 감히 탯줄을 끊으려 하는가 사랑나 Shout Aku 사랑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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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났지 돈 났어 사랑났다 사랑나보 돈 났지 돈 났어 사랑났다 I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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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